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오늘의 커피하고 어떤 게 더 싸죠? 아이스 커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달라요? 뭘 반전 모습이야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천 원이에요? 그래 그냥 아까로 끝내자 아이스 커피 한 장만 주시고요 시럽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있잖아요 저 드라이비 날 때 저렇게 많이 시킨 사람 춤 봤어 대게 보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가서 시킨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저기서 하중이라고 만졌어 아 너무 전혁이 갑자기 한낱 꿈이 될 것 같아요 저거 뭐 그냥 저거 먹을 거면서 두 배로 비싸지 않아? 잘 됐다 하고는 아메리카노 보고 싶었어 네 허전하더라 내가 이거를 좀 해야 돼서 마무리를 빨리 해가지고 내가 차릴게 아 생선조림 나 이거 데워 먹어야 되겠다 혜율이 아빠가 대학교에 선생님인데 거기 가가지고 오늘 있었던 얘기 하는군요 혜율이 아빠 대신에 아니 낮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너무 별로 관심도 없고 환영 없이 자제하고 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을 거 같아? 아빠는 지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랜만에 넥타이도 메고 구두도 신고 강아지고 형 누나들한테 아빠가 아래치고 왔어요 여보는 뭐 했어? 아버지 부 아버지 부 배웠어? 아우 이봐 이거 또 됐어 이봐 그래 여보 대화 좀 해 난 이거 지금 이거 빨리 지금 이제 30분 내에 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고 야 엄마는 아빠를 너무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니? 아우 쩡 나 사신대로 말하면 아빠 말이 더 맞은 거 같아 오빠 아빠가 이렇게 추락하게 밖에서 이라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랑 같이 얘기해 같이 놀아줘 하는데 엄마 같이 안 놀아주면 아빠가 되게 슬플 거 같아 안 슬플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 눈물이 고겠네 눈물이 고겠네 어떡하지? 응 엄마 지금 애완이야 정치하지 말고 애완이야 아이 저 시간 30분 안에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 응 그니까 애들 데리고 저쪽으로 쫓겨났어 특단의 조치로 이제 축제 나중에 하고 우리 여기서 놀자 어 그래 안 가고 좀 놀아 아빠 아빠잖아 또 우리 땅 할치게 야 그거 지금 틀면 안 돼 정아 이리 와봐 안 적다고 응 응 와 뭐 계산해야 되는데 저거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 진짜 시간은 빨리 오고 빨리 다 집중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 딱 그 다음 2절, 3절, 4절은 여보 내가 부르잖아 물 세요 나 좀 도와줘 야 엄마 일 안 되잖아 저 방에 들어가 놀이방 알았으니까 놀이방 가서 듣자고 놀이방 싫어 야 울릉둥 동남쪽 비길 따라 이 생기 잘했나? 안녕하세요 동남아 고마워 고마워 아 아 재택근무 힘들어요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바람이 완전 바람이 그래? 어디에서? 막 막 나무가 아 잠깐만 있어 나 나 이거 진짜 이거 한 시간 안에 이거 계속 보내야 되거든 네 진짜 딱 한 시간만 애들하고 놀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 나갔다 하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아들들은 그럼 조용히 시켜? 아니 당신이 목소리가 제일 커 아 저게 결론이야 충전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뽑아놨다 여기 뽑아놨다 여기 어 여기 어 아빠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고 갈게 아빠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고 갈게 아빠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고 갈게 너무 혼나고 정말 말인 모습 묵직한 남자인 모습이 좀 뻔했어 묵직한 남자인 모습이 좀 뻔했어 아침에 남편 쳐다보던 눈빛이랑 너무 달라졌어 아까 아침엔 되게 설레고 반했었는데 하트였는데 지금 아 진짜 근데 설렌다 이러고 보냈는데 묵직한 남자인 모습을 좀 뻔했어 진짜? 알았어요? 네 진짜로? 네 묵직한 남자인 모습을 좀 뻔했어 진짜? 알았어요? 네